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곧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데요.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. 이재경 기자. 서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평양에 도착한다고 하죠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48분쯤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. 문 대통령을 실은 전용기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향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잠시 후 10시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,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남측 최고 지도자로서는 세 번째가 됩니다. 평양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.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5월 26일 판문점에서 만난 지 115일 만입니다.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 개선,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,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논의합니다.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남북 정상은 내일까지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.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정전자 구회장, 최태원 SK 회장,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도 동의합니다. 남북 경협은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가능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반은 충분히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남북 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. 남북 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에서